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사연은 전학을 가게 돼서 걱정인 친구의 사연입니다.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한 달은 혼자 지내다가 친구들이랑 체험학습 때 친해졌어요. 그것도 힘들게요. 지금 이제 6학년이에요. 안 친한 애랑 톡으로 친해지고 그것도 같은 반이라서 안심이에요. 친해서. 그런데 전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달 뒤에 전학을 간대요. 바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. 중학생 땐 왕따 등 많은 일이 많고 담배 피는 애들이던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 제가 전학 가면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다가가는 힘이 없거든요. 그것도 그땐 사춘기 오는 애들이 많아서 다가가면 뒷담 깔 것 같고 어떻게 해야죠? 지금 가려면 약 1년 정도는 남았는데 벌써 고민이네요. 저 중학생 때 학교 생활 어떻게 하죠? 네 오늘은 중학교 진학한 다음에 바로 전학을 가게 돼서 걱정인 친구의 사연입니다.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요. 물론 성격적인 부분으로 어렵거나 쉽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사연 보낸 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사연 보낸 분이 먼저 노력을 하기 전에 그 사연 보낸 분한테 다가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중학교 들어가셔서 좋은 친구 많이 사귀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